제야 전문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확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여러분들 찾아내가지고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264만 표를 훔쳤네요 264만 표 264만 표처럼 만큼 격차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24만 7077표가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가지고 264만 표를 전산적으로 조작한 것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재명은 관내 사전투표를 많이 쑤셔 넣어줬습니다 전산적으로 그래서 차익값이 플러스 2%에서 12%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이 함께 표를 어마어마하게 빼앗았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 심상정도 마이너스 1% 빼앗았습니다 이재명은 모든 지역구에서 다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국힘당의 윤석열과 정의당의 심상정은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전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뭘 조작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에서 빼앗고 심상위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이재명 함께 전산적으로 더해 준 겁니다 그럼 얼마나 했느냐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딱 나옵니다 이재명에는 평균적으로 플러스 9%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9%입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8% 심상정은 마이너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은 2918 18%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18%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푸른색과 붉은색이 대부분 중첩에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것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얼마간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 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차익값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산수만 알면 이것이 바로 전산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264만 표가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 지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에 15개 서울에 25개 경기도에 48개 그걸 다 여러분 조사를 한 겁니다 종로구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다 윤석열이 표를 몇 표를 빼앗았고 심상정 표를 몇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몇 표를 대했는지를 다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여러분 합체가 딱 마지막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24만 7077표가 나온 겁니다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숫자고 제야 전문가가 모든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뭐죠 분석 결과하고 그대로 일치한 겁니다 그 표가 여러분 딱 한 장으로 나온 겁니다 이겁니다 한 두 달간 저런 작업을 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에러 발생한 것을 다 여러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시도별 전국입니다 전국의 총득표율 조작입니다 총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3,406만 7,843명입니다 이 숫자의 3.41%인 116만 3307표를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특별소에서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 한계는 6만 7,491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것이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3.41% 0.20%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재명 한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계 플러스 123만 3,598표를 더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에 의해서 123만 3,598표를 뺀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하면 7.23%에 해당하는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총 투표 선거인수 3,406만 7,843표에 7.23%의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방법은 절반은 이재명에 더하고 절반은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와 일치해 가지고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정확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하고 제야 전문가가 계산한 숫자하고 일치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24만 7,077표 0.73% 차이로 윤석열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검증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종로구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다 전국을 조사해가 딱 합산해가 마지막에 해보니까 24만 7,077표가 나온 겁니다 전번 시간에 발표했던 약간 더 높은 수치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찾아내 가지고 최종 수정을 한 겁니다 24만 7,077표가 공식 데이터로 제야 전문가 계산 결과하고 선관이 발표된 거에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에 실제로 낮던 격차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낮을 격차가 264만 3,983표입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의 전국에서 264만 3,983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사전투표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에 의해 가지고 264만 3,983표가 뭐로 쪼그라든 거 아니까 24만 7,077표로 쪼그라든 것을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그러면 몇 표를 더했냐 바로 밑에 있는 표입니다 239만 6,906표를 더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264만 3,983표 260 거의 4만 4천표 정도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놀랍죠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한 표도 차이 나지 않고 정확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증명을 하고 사전투표에서 발견된 조작률 이런 거죠 사전투표에서 발견된 조작률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찾아 가지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를 계산해 보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윤석열은 264만 3,983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표를 얼마나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239만 6,906표를 넣은 거죠 약 240만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40만표는 여러분들 여기 아마 이걸 합치게 되면 240만표 올증 나올 겁니다 123만 3,598표 곱하기 2 그 표가 이동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적으로 그 흔적이 어디에 나온 겁니까 선관위 데이터에 나온 겁니다 선관위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 데이터가 평균값을 이재명이 함께 여러분들 플러스 쿠포를 해주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마이너스 9%를 한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딱 찾아낸 겁니다 이게 종합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것은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아주 칼같이 맞죠 아주 한 표도 차이가 안 납니다 3분째 네 د